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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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기가요 지금 생방을 앞두고 긴장 같은 건 안 돼요? 아 좀 긴장되죠. 어떤 게 긴장돼요? 사실 안 되는 거 같아요. 자 지금 여러분들 열두 트랙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하세요. 그리고 본인 파트를 불러도 좋고 후렴을 불러도 좋으니까 제가 하나, 둘, 셋 동시에 다 다른 노래를 불러볼게요.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자 하나, 둘, 셋 그렇지 이 노래를 홍보할 겁니다. 지금부터 5, 6, 7, 8 감사합니다. 자 누가 눈치 보기 시작해서 하셔야 돼요 민주씨 민주씨 하셔야 됩니다. 그렇죠. 춰 따라따따따따 따라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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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 오우! 원 앤 원 앤 투 앤 원 줄게 스리 앤 그리고 턴! 아 턴을 찍고 나서? 네. 우와 와 신동과 함께 춤추실 가요? 가요? 가요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